와 잘생겼습니다 예 예 아 나한테 인사했어 아임 코리언 로버트 아 예 정말 군남 스타일리쉬 섹시가이 로버트 다우니 쥬니어 네 좋아요 아이언맨 3에 나오는 차량이죠 우리 아우디 아이언 8 옆에서 보즈를 취하면 멋진 남자리 아 으 아 개 아 하이 에버리 바이디 땡기 execution 와 예 아 아 5일이요 5년 전에 아이언맨 1을 가지고 한국을 찾았었는데요 5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입니다 너무 기쁘고요 제가 이 홍보차 여러 이벤트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저는 굉장히 터득한 그룹에 대한 영화입니다 저는 3의 대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것입니다 or you'll get mad at me I just want to thank our great host and translator and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out tonight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오늘 호스트와 이렇게 바쁜 나중에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킬러스마일 살인미에서 right now 자 to the center wow to the second and third floor 네 감사합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였습니다 뜨거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hank you 또 추들치고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 옥